너무한데 진짜 아 바꿔준 진짜 자신감 넘쳐가지고 깜짝 놀랐다 뭐야 이게 뭐야 이거 할 수 있는 거야? 무슨 소리야 임준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되게 좋아 되게 좋아 야 들어와 봐 야 야 누구야 아 아파 아 이거 패치 아니에요? 아 바꾸자 바꾸지 짜증난다 지금 형 형 문 내자 형 강철수 문 부러지겠다 여기요 에어컨 안 나온다며 야 어디 가니 이거 어떻게 해 얘들아 너 조심해라 너 지켜보고 있다가 오늘 하루종일 내놔 얘들아 박수를 되게 템프를 애매하게 쳐서 우리가 졌다고 그때 숫자 좀 들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인정하는데 누구 핑계대는거 되게 좋아하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고 좁다 여기 앞에 타라고 아 나이세 니가 동시에 커니가 양보해 주는거야 나 운전을 못해 나 운전을 못해 나 진짜 이거 못해 나 장난이 없어 아 괜찮 웃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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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어떻게ners 하세요 하하하하 야 몰라요 아 참고로 8년만에 운전을 했고 sentence 인기가 bird 도착해져요 여기는 비하운전할때 아시 hypothesis 오늘은 비하운전할때 아시 8년만에 앉아 오 가네 이게? 나가네? 안정돼 가지 않아요 야 이거 진짜 좋네 노래 안 들어요 노래? 오 좋네 대박 대박 오 이건 뭐야? 설마 뭐야? 안마기 야 진짜? 안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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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다리 다리네요 자 이제 출발 오오 우리가 변 타고 가면 재미없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그때 나를 지금 후회하고 있어 지금 이게 짱이야 진짜 가봐 응?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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